총리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을 애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입사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변호사들 좋은 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잠깐요 사실 지금 언제까지 이전 투구를 계속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전우들이 손해라는 문제를 제가 오늘 한번 심도 깊게 이걸 지나가는 말로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전우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8월 18일 날 국회 우리 KBS 국회가 KBS 집회할 때 그때 그것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에요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리할 수도 있고 기소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반드시 검찰에 그걸 받았지만 수사 지휘를 받았지만 소식도 안 받고 이제 불기소 의견 불송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송치가 아니라 불기소 이런 걸 했는데 지금 기소 의견으로 처리를 검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날 딱 보낸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한참 집회하고 있을 때 딱 보냈다 그것은 누군가의 뒤에서 KBS 측에서 이런 데서 우리들의 열기를 확 뜨거운 열기를 확 시키는 그런 아주 정말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타이밍을 딱 맞췄고 그로 인해서 KBS 사장 지배까지 다 신고까지 해놓고도 다 김이 빠지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불리한 점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KBS가 우리를 양민 학살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걸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전우들을 기죽이려고 하고 말이지 그런 것도 다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데다가 또 이런 것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전우들이 문제에요 전우들이 쟤도 2년 동안 야종이 끌어내리겠다고 이놈 저놈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사실은 뭐 그때는 쟤도 뭔 모르고 또 우리 전우들이 말이야 그 몇 사람 훌륭한 전우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 회장하고 싶어서 그러고 자기들 결국 내가 이용당하는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용당하면 그 전우들이 이용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24일날 무슨 뭐 또 조선일보에 또 이게 났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조선일보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월남전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위에 월남전 참전자의 회장 검송치 상조회사의 천만원 지급 요구 혐의 이래가지고 나한테 한번 봅시다 이걸 열어봅시다 이걸 열어보면은 월남전 참전자의 회장 검송치 상조회사의 천만원 지급 요구 혐의 이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조금 크게 볼까요? 학대해가지고 학대해 봅시다 강서경찰서 사진이죠 법정보원단체인 월남전 참전자의 현역 회장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에 천만원을 주도록 애의상조에서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가 이 회사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뭐 1억을 받았느냐 하는 건 다 불송치되고 천만원 이것만 송치된 거예요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8일 물론 뭐 이제 검찰에서 또 이제 학대해 가지고 1억을 뭐 이제 뭐 또 받으켜내겠지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천만원만 송치된 거에요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월남 참전자의 임호회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이에요 그는 지난 20년 말 부산에 있는 A상조회사에 연락해 직원 B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뭐 이제 B씨가 사업부 임호시죠 이 상조회사 측은 실제로 B씨에게 천만원을 보냈고 이는 B씨 활동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뭐 돈이 쓴 거 아니고 이게 활동자금으로 쓰인 거에요 경찰은 이 회장과 돈을 받은 B씨 이에 열려던 상조회사 영업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뭐 상조회사 회장자하고 사장 그리고 월참의 사업부장하고 회장 월남전 참전자의 일부 회원 등을 이번에 송치된 혐의에 의해 이 회장 본인이 직접 상조회사부터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은 작년 8월 내사에 착수했고 작년 8월 15일날 제가 취급했던 거죠 1년여건 수사한 끝에 상조회사에서 제가 수사한 게 아니고 제가 취급한 게 아니고 제가 보도를 한 거고 저기 LPN에서도 이제 이거를 최초의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LPN에서 경찰에서 그 뭡니까 LPN 단독 보도를 보고 수사를 한 거죠 끝에 상조회사에서 B씨에게 천만을 보낸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결론했다 제가 그때는 LPN에 기자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취재해 가지고 저도 이거 유튜브로 냈죠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가 맞는다며 다른 혐의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 등은 구체적인 수사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은 돈을 받은 적도 누구에게 주라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언란전 찬진자의 회원들이 상조에 가입하면 자신 몫으로 돈을 챙겨달라고 요구하기에 거절했더니 상조에서 직원 C씨가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C씨의 거짓 진술만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 아쉽지만 검찰 수사에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란찬자의 회원들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다른 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더러운 발가락이나 하여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24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전우들이 제도 그 당시에는 이하종 회장을 끌어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하는 가운데 제가 철이 들었죠 우리 전우들이 8년 동안 지금 10년 월참이 공법단체에서 된 지 10년이 됐는데 그중에 8년 동안을 지금 변호사들이 와서 대행을 했어요 한 7년인가 정도 되겠네요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지난 한 2년간 말이죠 또 변호사들이 와서 변호사가 16명이 임시 회장에다가 임시 지부장까지 해가지고 16명이 와서 한 달에 500만원 3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씩 15명이면 4천5백만원에다가 회장까지 5천만원 쉽게 잡아서 매월 5천만원씩 1년에 6억 거의 한 1년을 이 사람들이 봉급을 타갔어요 그게 다 누구도입니까? 우리 전우들한테 나는 돌아가야 될 돈들이 전우들은 돌려주지도 않으지 지부장들 지혜장들 이 사람들 돌아갈 돈들이 변호사들은 돌아간 거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긴 없긴 한데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8년 동안에 우리 전우들은 회장 뽑는 데만 소송하고 재판하고 변호사들 왔다 가고 뭐하고 여기만 집중했지 우리 전우들 일은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전우들 일은 전우들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우들 일을 내일 내가 방송을 하겠지만 내일 내가 다 늙어 죽기 전에 해결하라 하고 방송을 내가 하나 하겠지만 우리가 3대 현안과 4대 우리 지주가 있잖아요 3대 현안이 뭡니까? KBS 학살노명 처단을 해야 될 거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에요 당장 우리가 학살 누명 쓰고 있으니까 양민학살 참전수당 2배 인상해 달라는 거 제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사자 앞에 가서 했는데 거기 우리 전우들 말이요 한 2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몇 명 안 왔어? 이렇게 소홀한데 참전 군인 보상법 개정 이거는 지금 우리 여하정 회장이 금전 말까지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안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4대 지주 우리 월남 참전자들한테 소망이라면 소망이죠 월남 전투수당 국가가 착취한 거 진상조사 해 달라는 거 참전 명예수당 대선 공약 2배 이상 이행해 달라는 거 참전 명예수당 유족 승계해 달라는 거 참전 명예수당 변급 규제 철폐해 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용산공원이나 부산공원 보험부 성격보다도 먼저 사실 우리가 급한 것들이 이건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잖아 KBS 지금 시작하다가 이렇게 찬물을 다 끼얹어 버리고 말이죠 참전 군인 보험수당 1,261만원인가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 버리면 이하준 회장이 김입 탁 제가 이거 추진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제가 2년 동안 느낀 거는 수없이 방송했지만 우리 월남 전 참전자회가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국회고 어디고 간에 대통령실 보험처 어디고 간에 월남 전 참전자회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사단체하고는 어떤 협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월남 전 참전자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엊그제 또 방송했잖아요 월남 전 참전자회장이 조폭이 오든 무슨 사기꾼이 오든 도둑농 강도농 오더라도 또는 장군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저는 월남 전 참전자회하고 같이 가겠다 앞으로 그걸 누구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월남 전 참전자회 이하종 회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무런 양을 크게 안 미쳐요 지금 천만 원 기소된 거는 경찰에서 천만 원 물론 검찰에서 그걸 더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찰에서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수없이 증거 수집을 다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가깝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그걸 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야정야정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래 가지고서 결국 증거 재핀 건 천만 원 밖에 재핀 게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말이지 그거 확실한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못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구속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기소는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공법단체 회장을 돈 천만 원 가지고 구속 기소 하겠습니까? 불구속으로 한다고 100% 봐야 돼 그러면 불구속으로 뭐 1억이 됐다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불구속으로 가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렇든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회장이 기가 많이 꺾이고 찬물 끼얹었는데 전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달라고 욕구를 촉구를 한들 기가 잘 먹히겠습니까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우들은 지금 세월을 10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회장 누가 회장하느냐 이거 가지고서 싸우는데 10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놈이 회장하더니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죠 새로 회장을 뽑는다 해도 큰 차이 없어요 뽑을 새도 없어 지금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1심, 2심, 3심 가다 보면 2년 다 지나가 결국 임기 다 채우고 다음에 4년 더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앞으로 4년도 말이죠 이화종 회장이 더 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사람 해 가지고 말이지 이거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일 하겠습니까 앞으로 4년도 해줄 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장을 해 줘도 할까 말까인데 다음에 후기에 4년 또 뽑는데 그 사람 이화종 회장보다 낮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결국 우리 전우들이 지금 있는 회장을 달래고 얼르고 보듬고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가야 정상이지 이거를 긁어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긁어내린 건 제가 같이 가자는 얘기였지 제가 긁어내린 것도 문제는 잘 몰라서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민사로 해 가지고 말이야 자격정지,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줬잖아요 2심에서 이 형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왜 못 이기느냐 이화종 회장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뽑을 때 뽑을 때 무슨 하자가 있었다 별거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변호사들이 뽑았어요 임시 회장이 변호사가 오고 지부장이 임시 지부장이 15명이 와 가지고 변호사들이 16명이나 와 가지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뽑은 것이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정을 한다면 그 법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법원에서 변호사들 보내고 한 것들 법원에 책임 다 져야 돼 엉터리 말이야 사기꾼 변호사들 보낸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법원에서 잘못 보낸 책임이 법원한테 있어요 근데 법원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게 인정하겠습니까 안 돼요 결국은 이화종 회장 민사 형사 다 또 이화종 회장의 변호사들이 말이죠 우리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저기 우리 전우들 변호사보다는 똑똑하고 또 이 전우들은 말이죠 돈 어디서만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만원 모아가지고 하지만 여기 월차하면 변호사비 말이죠 지부장들한테 말이지 뭐 100만원씩만 거져도 말이야 1억 1500만원이야 1700만원 17개 지부장이니까 100만원씩만 거져도 1700만원이야 변호사들이 아무 지부장들이 돈 100만원 정도는 말이죠 언제든지 후원해요 물론 뭐 그게 합법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조직이 가지고 있고 자금력 다 가지고 있는 단체장하고 이게 쉽습니까 결국 시간만 끌고 우리 전우들만 피해보는 거야 일만 못하게 만들어 아무 일도 못해 계속 끄집어 내려오는데 서로 내가 해장하겠다 내가 지부장하겠다 내가 지혜장 한번 해보겠다 내가 말해 무슨 뭐 국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하겠다 이러다가 세월만 가고 다 망하는 우리 전우들 내년이면 다 80이에요 80대 1,2,3년 안에 다 80대야 언제까지 이 지랄 할 거야 제발 좀 그만 합시다 이제는 지랄들 말을 하면 좀 말이 좀 내가 너무 심하지만 하지 맙시다 서로 좀 잘하게 지내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하종 회장한테 부탁하는데 우리 전우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왜 원수를 그렇게 많이 만들 적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전부 포용하세요 포용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하종 회장한테 책임이 말이죠 90% 있어요 포용했으면 포용했으면 말이죠 그렇게 몇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열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 말이야 형님들 제가 도와드릴 게 뭡니까 말씀하세요 좀 풀어주고 협조해주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옹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이하종 회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좀 베푸시고 조금 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우들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전우님들은 그 대신에 지금 했던 거 다 좀 취하고 또 끝내요 더 이상 가지 맙시다 왜 왜 쓸데없는 짐을 왜 합니까 우리 전우들이 서로 간에 피해 피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피해보고 피해주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제발 좀 이제 끝납시다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끝납시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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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